2, 3! 샷옷! 블리처스!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! 네 저희 블리처스가 이렇게 It's Live에 다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세션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재밌게 잘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! 자 그러면 하나 둘 셋! Let's go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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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하나 둘 셋! Let's go! 오 오 오 오 가 가 가 가 오케이 오케이. 어디지? 어디지? 저거 가운데 가운데! 가운데! 다운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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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 말은 다시 급게 손을 들이키릴걸 그게 너무 좋았나 너 정말 좋아해 늦적댄스가 살짝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형들도 데이트를 할 줄 모르면서 막 저 알려줬고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요 띵이의 포인트를 저번 주에는 저희가 팔굽혀펴기 했는데 오늘은 정말 조금만 얌전하게 살이 잘 펴져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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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길러오면 어떡해! 야! 야! 어떻게 웃기지?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맨날 쑥쑥하면 아 나 이제 나 이제 나 그런 거 안 해 나 이제 좀 진지해야 돼 야! 크리스피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미쳤어요. 지금 한 곡 선고 싶다 드리겠습니다